그거 아니야 매장 직원 어디 간대? 너 왜? 사람 봐라 내가 와야 되나? 우와 장난 아니다 뭐 먹으러 왔어? 친구 얼굴 보자 왜? 아버님꺼 사람 집안 4번 준다는데? 사람 집안 4번 준다는데? 몰라 이리 와 뭐? 아 나 왜 이리 알겠네 엄마가 잘라줄게 아니 나 자르지 마 나 그대로 먹을게 나 안 먹을건데 잘라 알까? 돈까스? 맛있는데? 그럼 이거 시원한거 넣어줄까? 이거 돈까스 내가 잘라줄게 내가 잘라줄게 너가 잘라봐 잘라서 이거 쉬워 먹어 너무 무거운거 아는데 면이랑 비벼봐 국물이랑 그거 비벼봐 어? 네 잘라 할 수 있겠나? 그거 비벼봐 아버지 잡을게 소금이 안좋나? 녹아 그럼 손베려 세우고 이렇게? 그렇지 바닥에 대기고 칼 한다리 바닥에 대기야돼 칼도 세워 천천히 이렇게? 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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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밀어 밀고 당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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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봐 응 세우고 칼을 칼을 세우고 바닥에 대기야돼 세우고 이 사이로 포크사이 고추 그 다음에 그렇지 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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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대기야돼 더 더 밀어 더 더 더 더 당겨 당겨 세우고 세우고 와 되잖아 힘들지? 올칼 안 돼 먹으면 안 돼 지효 돈까스 먹어봐 아팠어요? 맛있어 돈까스 먹어 지효 깍두기를 몰라 먹으라고 이거 면 면 줄게 면 줄게 너무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잘 먹어 네 고맙습니다 시야 밥 다 안 먹어도 돼? 먹고싶어? 거 있는 거 먹을지 껴 왜? 왜? 손 좀 볶아 손 좀 볶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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